그라블루스! 그 상대는 전시관리! 취미가 특이한데 전시물에는 손 대지 마십시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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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의 일격을 갖고 있네요 뭐 이런거 다 빼줘 적코카드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영웅어빌을 일단 제가 모르니까 나왔다 도발을 부여할 수 있다 영웅어빌은 모든 하주인에게 1피해를 줍니다 하나라도 만약 죽을 시에 도개괴물을 소환한대요 크... 뭔가 좋은거 같은데 만약 이 까마귀 아 근데 이게 안죽잖아 어? 찾으네 하하하하 아 음... 음... 이러면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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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다 칼을 다 이 사람이 이걸 치면 안치네 전 어차피 얘 공격이 절대 안돼요 이 무기는 못보시나요? 하하하하 이것도 이 검제작의 대가인데 지금 보시면 검은 무기잖아요 근데 상대편의 무기를 파괴하니까 이것도 파괴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로 따지면 칼을 다 하하하하 칼을... 심하게 어디 한번... 먼지 악령 야생의 힘 아... 야생의 힘 너무 싫다 근데... 오... 좋았다 칼을 갈... 어우... 이건 근데... 음... 깡딜로 해... 이거 쓰긴 아까우니까... 아... 이거 좀 양심 없는... 이거 좀 양심 없는... 이거 좀 양심 없는... 이거 도적은... 도적은 되게 양심이 없네요 쇄도하는 야수 아싸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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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이 영능을 쓴 적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이 굶주린 개로 우르수로에 처치 안되나요? 아... 그렇네요 엄격하게 오면 그렇네요 굶주린 개로 모르굴 처치... 근데 되지 않나? 안되나? 어... 될텐데... 아마... 어... 될텐데... 아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고... 마법사가 약하네... 뭔가... 마법사가 약하네... 뭔가... 오... 때리고 때리고... 후... 음... 우... 구하... 계속 몰아붙이면... 될 것 같아. 마흐... 마법... 야, 이거 양심 없는 직업이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 아이고... 이런게 다 있어... 하하핳... 하하... 아윽... 이 양심없는 직업이야... 하하... 암젓... 어떤 힘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퀘스트도...